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할게요 나 이 제작전공맥 은근히 많이 하게 되는거 같네 아니 이건 또 뭐지? 아니 뭐지? 아니 근데 뭐 없다? 와 이거 뭐지? 아니 왜 오늘 첫판부터 뭐 이런 수수께끼 같은거야 다? 아 뭐 없는거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아니 나 왜 아까 못찾았지? 나 그렇게 막 헛짓을 많이 했는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근데 이거 알고서도 알고서도 치기가 힘드네 아 아 오죽 못하네? 아 아 근데 이거 기록이 되게 빠르다 아 35초면 진짜 빠른데? 35초면 진짜 빠른데? 왜 왜 자꾸 저런게 걸리는 것인가 아 아 이거는 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맵인 것 같다 아 아 버섯? 어? 잠깐만 이건 스프링? 스프링이 두개네 저 여기 위로 올라가지나? 어? 어 위로 가지네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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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스프링이 사라졌어 스프링을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네 아 스프링이 사라졌어 아 어후 야 왜이러니 스타? 스타를 주네요 이렇게 편하게 지나가라고 어휴 저 밑에 파이프 뭐죠? 위저님 안녕하세요 중간 세이브 주네? 밑에 파이프 하면 궁금하니까 하 안 들어가지네? 핫 좋고요 그 다음 길이 어디야? 근데 아까 저기 왼쪽에 뭐 있지 않았나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어 저기 위에 뭐 있나 본데? 저 위에 보석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 이게 안 올라가지나? 제발 아까 중간 세이브 힘들어나나? 오케이 다 끝났네요 얘네 안 일어나네 원래 이게 구석탱이에 가면은 일어나거든요? 미슈마에선 원래 안 일어나나? 끝날 것 같은데? 밟고 가기 아 나는 쿠파가 점프해주길 기다렸거든요? 쿠파가 점프를 안 해주네 뒤늦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점프하고 있어 뒷늦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점프하고 있어 3단 점프가 점프하고 있어 3단인가요? 3단 점프 갔죠? 하나, 둘, 셋 셋 셋 아, 스핀 돌지 말았어야 됐나? 좋구요, 다시 한번 착지 제대로 해봅시다 셋 오케이, 오케이 혹시 끝날까 했는데 진짜 끝나네 이게 파이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앱으로 돌아오니까 끝나나 했는데 좋구요 아이고 오늘은 피점프가 안되는 것인가 피점프로 할라니까 안되네 굳이 피점프는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아마도 블럭이 아마 있을 거예요 블럭이 아마 있을 건데 나오자마자 가야겠어 아, 잠깐만 피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끝인가? 아, 잠깐, 왜이래? 저게 아마 그 뭐냐 블럭들이 숨어있을 거라서 볼들이 떨어지면서 다 죽을 거거든요, 아마? 아마도 그럴 것이요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헤헤 안올라가겠지? 점프! 그렇지 들어가야돼잇! 좋았쓰 좋았어! 끝난것인가 이거 설마 떨어지는데 이거 못올라오는건 말이 안되거든요? 저 떨어지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 근데 웬만하면은 그 가시돌이 위쪽에 블럭을 만들어놨을텐데 그래서 이제 스핀으로 밟고가면서 블럭 쳐지면서 돌이 죽게 이상해 오우야 왜이러니 일단 한번 올라가볼까요? 어? 스타를 먹기전에 좋았을텐데 흠 흠 하하 설마 혹시나 버섯을 줄지 모르니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탈거 왜 나와? 탈거가 나오네요 다음판에 탈거 타고 그냥 끝내버리죠 끝자락에서 좋았어 이거 타면 그거 뭐야 가시 위쪽은 이게 넘어 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갈 수가 있어 이게 제자자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대로 그냥 타고 쭉 가면 게임이 끝나겠죠? 잠깐만 맵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만 그냥 위로 갈게요 살짝 내려올까? 궁금하잖아 어떻게 생겨먹었나? 잠깐만 아 잠깐만 그냥 갑니다 맵 구경은 안하는 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쭉 갈게요 생각보다 맵이 큰가봐 생각보다 맵이 큰가봐 근데 막 이리로 가는데 꼬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곧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살짝 내려가볼까? 끝났죠? 원래 의도는 스타 상태일 때 P 스위치 잡고 벽 점프 해가지고 하나는 P 스위치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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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조 맵이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게 스프링 점프를 해버리면 바로 봤거든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똘또리님 안녕하세요 뭐지?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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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길어온 것 같다 펌 일단 마지막이니까 빠르게 끝내고 웹이 한 번을 안 끝나네 두번째 웹은 뭐 딱히 뭐 별거 없네요 여기가 난 여기가 궁금하다고 여기가 여기가 안 된다고 이게 절대 이게 바로 되나 안되던데 아니 이건 또 뭐지 이거 그냥 들어올 때 점프하니까 되네 아니 거북이를 언제든지 사실 잘 모르겠어 빨리 던지는게 최고구만 가는거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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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좋았어 자 마지막은 깔끔했다 ㅇㅇ 뭐